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당이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도부 거취를 둘러싸고는 내부 의견이 나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열리는 전국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밤늦게까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지도부 거취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방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도부 총사퇴 여부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당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과 차기 대표 보궐선거 등 당 정상화를 위해 남은 지도부가 끝까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오히려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의견이 맞서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은주 의원이 그제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다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윤기 부대표까지 전격 사퇴하면서 지도부 총사퇴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전국의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또 성범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